미국 뉴욕시에는 콜럼버스의 날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탐험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날을 의미하는데요. 콜럼버스의 날을 맞아 거리 행진 공연이 펼쳐진 뉴욕 거리. 장엄한 분위기를 뿜는 행렬을 따라 시민들도 행진을 이어가는데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도 이탈리아계 미국인의 유산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에 직접 참여.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이면 원주민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한다고 하네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이면 원주민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한다고 하네요.